인플레임즈 인플레임즈는 스웨덴의 데스메탈밴드이자 얼터너티브 메탈밴드이다. 1990년에 드럼리스트로 활약한 예스퍼 스트롬블라드를 중심으로 결성한 데스메탈밴드로 이후 글랜 융스트롬, 요한 라르손을 영입하게 되었다. 1994년에 최초로 1집 음반인 루나 스트레인을 발매했으나 같은 해 보컬리스트인 미카엘 스탠이 탈퇴하면서 행케 포스를 영입했으나 1년 만에 탈퇴하면서 1995년에 앤더스 프라이든을 다시 영입했다. 같은 해 드럼리스트인 예스퍼 스트롬블라드가 키보드, 기타리스트로 전향했다. 1996년과 1997년에 2집 인 더 제스터 레이스와 3집 인 워아클을 발매했다. 1998년에 기타리스트인 니콜라스 엔제린이 탈퇴하면서 부윤 젤로테가 기타리스트로 전향했다. 1999년과 2000년에 4집 인 콜로니와 5집 인 클레이맨을 발매했다. 2001년에 최초로 일본에 진출하게 되면서 도쿄에서 라이브 공연을 치르게 되었다. 2002년에 6집 인 리루트2 리메인을 발매한 데 이어 2004년에 7집 인 사운드트랙2 유어 이스케이프를 발매하게 되었다. 2006년과 2008년에 7집 인 컴 클레리파이와 에이 센스 오브 퍼포즈를 발매했다. 2010년에 키보드 기타리스트 인 예스퍼 스트롬블라드가 음악 성향 문제로 탈퇴하면서 2011년에 기타리스트 인 니콜라스 엔제린을 다시 영입하게 되었다. 같은 해구집 인 사운즈 오브 에이 플레이그라운드 패딩을 발매했다. 2014년에 10집 인 사이렌 참즈를 발매했다. 2015년 다니엘 스벤슨이 밴드를 떠났고 조 리카드가 영입됐다. 2016년에 11집 인 배틀즈를 발매하고 피터 아이워스가 밴드를 떠났고 브라이스 폴이 영입됐다. 2018년 조 리카드가 떠나고 테너 웨인이 영입됐다. 2019년 12집 인 아이 더 마스크를 발매했다. 인 플레임즈 결성 때부터 밴드를 거쳐갔던 구성원들이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